자 포커스 67 부강의문문은 조금 내용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도 되구요. 2학년때 여러분 교과서의 주요 문법으로 다루게 되고 관련해서 문제도 많이 나올 거니까 꼼꼼하게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강의문 뭐였지? 맞지? 선생님 참 착하잖아. 안그래? 그렇지 않니? 이런게 부강의문문이었구요. 부강의문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확인받고 싶거나 그렇습니까? 또는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국은 참 멋진 나라야 안그래?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주소는 참 안그래? 뭐 이런거 있죠. 이런게 동의를 구하고 싶어서 얘기하는거죠. 또는 내일은 내일은 토요일이다. 그쵸? 이런 것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쓰는 거구요. 중요한 뭐 문법적인 내용은 뭐 한번 정리해보면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가지 세가지를 배웠죠. 자 부강의문문을 할때는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세가지라는 것부터가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부강의문문의 선행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강의문문을 하기위한 선행지식은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세가지라는 것과 또 뭐? 여러분들이 뭘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구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는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왜 필요한지 나오겠죠. 자 빈칸에 알맞은 부강의문문을 써라. 마이크는 수영을 잘 못한다 라고 말했구요. 그러면 여기에 너로 들어갈건 답은 뭐겠다? Can he?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주의해야 될 일단 선생님이 부강의문문을 정확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선행지식이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알아야 된다 했구요. 그 다음 안만 길어봤자 알아야 된다 했는데 그럼 여기 봅시다. I can swim. well 요렇게 누가다 보면 보이구요. 여러분 조동사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또 한가지 더 얘기하면 여기에 not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not을 빼줘야 된다 했습니다. Can he? 뒤에 생략된 말 Can he? Can he? Can he? Swim well? 이겠죠. 마이크는 수영 잘 못하잖아? 그는 수영을 잘 할 수 있니? 이구요.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라는거 마이크를 그대로 쓰는 사람이 누가 있는거 같은데 절대로 안된다 그랬습니다. 부가의문문은 최대한 자 문장 끝에 붙이는 의문이라 했습니다. 문장 끝에 평소문 끝에 붙이는 의문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문장이 끝났는데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의문문은 반드시 최대한 최대한 짧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냐 자 부가의문문 일단 선행지식은 이거라 했구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부가의문문을 배우고 나서의 지식은 앞에 평소문이 두가지 종류의 평소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평소문이구요. 긍정의 평소문이라고 써둘게요. 긍정의 평소문 그럼 여기에 이 부분에는 누가 있다 없다? 다시 없단 얘기죠. 그럼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심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부가의문문이라고 하는 녀석을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NOT이 들어간 녀석을 넣어야 된다 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뭐라고 쓰겠어 선생님이 부정의 평소문이라고 쓰겠죠. 그러면 이 부분 앞문장 부분에 NOT이 있단 얘기고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NOT이 없어야만 한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 선행지식이 선행지식은 배우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고 나서 배운 내용은 배운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이런 내용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가의문문은 최대한 짧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꼭 써야 될 부가의문문에는 이게 선택이 아니고 인칭 대명사로 바꾸는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얘기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인칭 대명사 그래서 이게 원인에 대해서 인칭 대명사 꼭 쓰겠죠. 인칭 대명사 필수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암왕 길어봤자 꼭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 플러스 이 경우에 NOT이 들어가는 경우에 NOT이 있는 경우 반드시 무슨 형태 써야 된다 했어? 반드시 이것도 축약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뭔 일까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냐? 딴 친절하다 I'm kind 안 그렇니? ARN'T I? 한다 했죠. 원래 원인 원칙대로 하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ARN'T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M NOT이죠. M NOT I? 해야 되는데 M NOT은 축약형을 쓸 방법이 없죠. 부가의 본문은 축약형을 쓰는 게 선택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필수라고 했죠. M NOT은 축약형이 안 되기 때문에 축약형이 되는 B 동사 중에 축약형이 되는 ISN'T와 ARN'T 중에서 그나마 ISN'T I 보다는 ARN'T I?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설명 설명 안했죠. 응? 설명 안했죠? 세제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표정인데? 아 네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 설거지를 하셨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답은 그렇죠 DIDN'T HE DIDN'T HE 뒤에 생략된 말 DIDN'T HE WHAT IS THE DISSES 그렇죠 DIDN'T HE WHAT IS THE DISSES 추약형도 뒤에 생략된 말 추약형이 아니고 생략된 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 DID 그리고 여기 NOT이 없습니다 그러면 긍정의 평소문이야 부정의 평소문이야 긍정의 평소문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NOT이 들어가 있고 그것도 추약형은 반드시 써야된다 DIDN'T HE WASH THE DISSES 그리고 MY FATHER는 암만 길어봤자 하면 당연히 HE가 되겠죠 DIDN'T MY FATHER WASH THE DISSES 아버지께서 설거지 안 하셨었나 라고 아버지께서 설거지를 과거 시제에 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YOU GET ABLE IN THE MORNING 너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 그럼 여기에 넣을 건 DON'T YOU죠 DON'T YOU DON'T YOU GET ABLE IN THE MORNING 너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니 너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 DON'T YOU GET ABLE IN THE MORNING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고 하나씩 두고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니까 여기는 반드시 NOT이 들어가 있고 추약형으로 반드시 추약형 써야된다 DON'T YOU GET ABLE IN THE MORNING 너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니 MISS SONG IS A SCIENCE TEACHER 송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야 당연히 뭐 ISN'T SHE 하겠죠 여기에 만약에 ISN'T HE가 답이 되고 싶어 ISN'T HE가 답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 어떻게 고쳐져야 돼 MISS SONG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MISS SONG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라는 사실 알 수 있죠 송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야 ISN'T SHE ISN'T SHE ISN'T SHE A SCIENCE TEACHER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번에는 BE 동사고요 그래서 IS하고 NOT을 그리고 긍정의 평소문이기 때문에 부정 반드시 NOT을 넣어야 되고 반드시 추약형을 써야된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어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니 해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겠다 그렇죠 WANT IT WILL NOT의 추약형은 존재하죠 WANT죠 WANT IT WANT I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비가 내릴 거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IT WILL RAIN TOMORROW WANT IT 비가 안 내릴 거니 아니 비가 내릴 거야 IT WILL RAIN TOMORROW WANT IT 내일 비가 내릴 거잖아 안 내릴 거니 아니 비 내릴 거니 아니 비 내릴 거야 YES YES IT WILL 뭐 이거지 선생님 이거 왜 하는지 몰라요 왜 하고 있어 지금 자 WANT IT 이 부분이 부가 의무물이자 또 무슨 의무물이야 부장 의무물이죠 내일 비가 내릴 거니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안 올 것이니 아니 비 올 거야 YES IT WILL 그래 비가 안 내릴 거야 NO IT WANT RAIN TOMORROW 뭐 어디 나사 다 빼놓고 왔어요? 방학하면 안되겠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 위 사용됐고 부정이야 긍정이야 긍정이기 때문에 여긴 반드시 낫이 들어가고 반드시 추약형을 써야 된다 네 YOU CAN'T CLIMB THE TREE 너는 나무로 올라갈 수 없잖아 CAN YOU CLIMB THE TREE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 사용됐고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러니까 여기 난 반드시 낫이 없어야 되겠죠 너 나무를 올라갈 줄 모르잖아 넌 못 올라가잖아 올라갈 수 있니? 그래 올라갈 수 있어 YES YES I CAN CLIMB THE TREE 아니 나는 못 올라가 NO I CAN'T CLIMB THE TREE 대답하는 사람만 하고 안하는 사람만 안하니까 이제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하는 질문 누구한테 하는지 잘 듣고 계세요 THE BABY IS A VERY CUTE 그 아기들이 엄청 귀엽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ARN'T THEY 해야 되겠죠 THE BABY IS A VERY CUTE ARN'T THEY VERY CUTE 그 아기들이 엄청 귀엽잖아 안 그렇니? 귀엽지 않니? 아니 귀여워 YES THEY ARE VERY CUTE 그래서 이번에 틀린 이유는 내가 암만 길어봤자는 선택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 필수라고 했죠 맞습니까? THEY WON THE SACK GAME 그들이 축구 시합에서 승리했었잖아 돈 데이가 아니고 DIDN'T THEY DIDN'T THEY DIDN'T THEY 뒤에 생각할 때만 DIDN'T THEY WIN THE SACKER GAME 이겠죠 DIDN'T THEY WIN THE SACKER GAME 그들이 그 축구 시합을 승리하지 않았었니? 아니 승리했었어 YES THEY DID 아니야 승리 못했었어 NO THEY DIDN'T 이렇게 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ID DID WITH 3단 변신 WITH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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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현재완료 라는 시제 배우게 될거라 했고 거기에 동사의 세번째 녀석들 사용해야 되니까 다 외웠죠 동사의 3단 변신 다 외웠죠 다음주에 시험치겠으니까 준비해 두시기 바래요 그렇습니까? 혹시 뭐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될 사람들은 클래스 카드에 있는건 다 아시죠? 응 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AMANDA WAS A GOOD SINGER AMANDA는 훌륭한 가수였어 wasn't she 아니였었니 그랬더니 NO she 아 대이야 갑자기 분신술 쓰나봐요 NO she wasn't wasn't A GOOD SINGER 그 다음 계속해서 Eric can solve the problem Eric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 Can he 할 수 있니? Yes He can He is very smart Eric은 그 문제 해결을 못하잖아 Eric can solve the problem Can he? Yes, he can solve the problem He is very smart 그래 그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엄청 똑똑해 You don't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Do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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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I'm an only child I'm an only child 내가 원 뜻이에요 나는 외동이다 좋아 좋음 됐습니까? 그러면 No I don't have any brothers and sisters 라고 대답해야 됐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엄청 피곤하잖아 안 그렇니? You are very tired Aren't you? 하면 되겠죠 Aren't you very tired? You are very tired aren't you? 방금 뭐라고 한거죠? 피곤하다고 한거야? 안피곤하다고 한거야? 피곤하다고 한거죠 그 다음 세라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세라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 아 여기다가 여기 별표 왜 했죠? 오케이 만들어 봅시다 누가다 세라 doesn't like to play the 테니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뭔지 확인해 볼게요 내꺼 안만 길어봤자 할줄 알고고 그 다음에 날씨 있는지 없는지 봤을테니까 does she 세라는 일주일에 6번씩 아주 즐겁게 테니스 치러 갑니다 그럼 뭐라고 답했을까 yes she does 구요 does는 1,2,3,4 4번 4번이고 그러면 이 자리에 대신에 yes, she likes to play 테니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she like 할래? I'm not good 이제 2학년인데 됐습니까 yes, she does 그래, 그녀는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별표했던 이유는 누가 좀 얘기해 주세요 왜 했죠 I'm not good I'm not good 테니스 앞에 테니스 앞에 돌을 쓰는가 안 쓰는가? I'm not good 예, 쓰면 안 되는 거 그것도 있구요 또 I'm not good I'm not good I'm not good to play tennis 대신에 플레잉 테니스 된다 안 된다 하고 싶었겠지 뭐 플레잉 테니스 돼 안 돼? I'm not good 되죠 I'm not good 왜 like 쪽이니까 세라 doesn't like 플레잉 테니스 Does she? 해도 똑같은 의미 전달이 된다 그래서 투부정사네 이거 명형부하면 뭐야 명 이면 어 따져야 되겠네 뭐 뭐 이거 현재 문사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 맞죠 그니까 아니고 동명사죠 명사면 어 따져야 되겠네 동명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무슨 어? 목적어 라이크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과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죠 원타하곤 다르고 인주하이하곤 다르죠 뭐뭐하는 중인 음 분사가 뭐야 야? 분사가 뭐야 어? 분사요? 음 나랑 눈마저씨가 막 바짝 쫄았지 분사가 뭐야 네 근데 분사는요 잘 어디 있었죠 분사가 뭐야 분사 분신사바야 어 어 어 분사가 뭐야 분사 분사 동사가 어떤식으로 어떤식으로 그렇죠 동사가 뭐가 되는거 형용사되는거라 했습니다 어 종류는 몇가지가 있어 네 두가지가 있다 했죠 무슨 분사하고 무슨 분사 현재 분사와 미래 아 미래분사 어 현재 분사 어떻게 생겼어 과거 분사 어떻게 생겼어 뭐 들어있는 애야 던 던 앞에 두명 더 있네 뭐뭐 있어 두 디드 던 동사에 몇번째 녀석이 과거 분사란 말이야 세번째 녀석을 보고 별명 뭐라고 붙였어 네 그러니까 분사에 과거 분사가 있고 현재 분사 뜻이 뭔데 현재 ing가 무슨 뜻일 때 현재 분사라고 불러 뭐뭐하는 이란 뜻일 때 뭐뭐하는 사람 달리는 사람 어떤 사람 러닝맨 됐습니까 그래서 러닝맨 맨 꾸며주는 어떤 씨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 어떤 메이드 인 차이나 어떤 메이드요 메이드 인 코리아 어떤 어떤 메이드 인 코리아 어떤 메이드 인 코리아 어떤 메이드 인 코리아 더 칼 메이드 인 코리아 이즈 베리 굿 이젠 더 해야 되겠네 더 칼 메이드 인 코리아 이즈 베리 굿 뭔 소리 하는건데 어떤 뭐가 어떻대 그쵸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는 매우 좋다 어떤 차 차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졌어요 이 카가 메이크를 한 거야 메이크를 당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 바뀐 무슨 시 쓰고 있어 근데 그게 길어졌으니까 뒤로 갔네요 이렇게 쓰는게 뭐라구요 과거 문서라구요 끌고 있는 중인 물 끌고 있는 중인 물 끌고 있는 중인 물 보일링 워터 끓여진 물 보일드 워터 보일러 몰라 보일러 보일러가 뭐하는데 보일러요 물을 끓여서 집을 난방하죠 그럼 보일했듯이 뭐겠어 끌 끌 끌 물을 끓이다 겠죠 또는 끌타 겠죠 자 부가의 문문 살펴봤구요 그 다음에 부정의 문문 자 부가의 문문에서는 빠진게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let 로 시작하는게 문제가 안 나왔는데요 오케이 자 두가지 명령문하고 명령문 문제에서 지금 안 나왔던거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마세요 해놓고 will you 라고 하는거라 했어요 will you make any noise 시끄럽게 할거니 이렇게 묻는거죠 이런걸 보고 부가해보면 let's go shopping 우리 쇼핑하러 가자 shall we 우리 쇼핑하러 갈래 shall we 뒤에서 인정된 말 shall we go shopping ok 그래서 여러분들이 let's go shopping 대화파트에서 이런거 배운적이 있습니다 let's go shopping을 보고 뭐하기 제안하기라 그랬고 let's go shopping 하고 바꿨을 수 있는거 shall we go shopping shall we go shopping why don't we go shopping how about how about going shopping 오 그렇지 how about going shopping what about going shopping 이런것들이 제안하는 표현인데 let's go shopping이나 shall we go shopping 같은 뜻이니까 이렇게 부가의문문할때 shall we를 이게 제안명령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제안명령문에 부가의문문을 붙이고 싶을때는 shall we 할래우리 이런식으로 붙인다 자 그 다음에 부정의문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의문문의 핵심은 제발 yes를 무조건 그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구요 no를 아니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게 핵심이었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yes, no는 나중에 결정하라 했습니다 언제 여기에 yes 아니면 no를 써야되고 그 다음에 여기 쉼표 한 다음에 여라고 뭐라고 더 쓰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I do가 올 수도 있고 I am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 can이 올 수도 있고 뭐 이거 말고도 수만이 올 수 있는데 뭐 일단 대표로 이렇게 했다 또는 반대로 I don't 가 올 수도 있고 I'm not 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I can 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요런 요쪽에 애들이 왔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와야된다 no가 와야된다는거고 이런식의 애들이 여기 와 그러면 그때는 yes를 해야된다 yes, no는 이 부분 심표단 부분 yes, no를 쓰고 난 그 뒷부분에 he is, she isn't she doesn't 이런것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 yes, no를 하라는게 부정의무물에 대해서 틀리지 않게 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티나는 그 키 큰 소년을 모르니?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영어로 너 표현하면 뭐겠고 그렇죠 doesn't tina know the tall boy 이렇게 뭐겠죠 doesn't tina know the tall boy 티나는 그 키 큰 남자의 몰라? 아니 알고 있어 yes yes she she knows knows 아 여기다 다 쓸래? 네 she does to does yes she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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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는 1,2,3,4 중에 아 그러면 이 자리에 does 지우고 yes, she knows him 하면 되겠죠 yes, she knows him yes, she does 그 다음에 베이커 선생님은 너에게 화를 내지 않았니? 이 표현하는데 필요한 수거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다라는 수거가 딱 보이죠? 누구누구에게 화내다라는 수거는 뭐겠다? angry angry n n n n v me z 화나지 않았니 시제는 과거죠 그러면 여긴 당연히 Wasn't Mr. Baker angry at you? 라고 묻겠죠 Wasn't he angry at you? Wasn't Mr. Baker angry at you? 너한테 화 안내셨어? 어 화 안냈어 그러면 뭐? 응 히 응 히 Wasn't죠?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No he wasn't 그래 화 안내셨어 Wasn't Mr. Baker angry at you? No he wasn't angry at me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 누구는 너는 무엇을 이 시를 뭐 할 수 없니 이해할 수가 없니 넌 이해 못하겠니 넌 이해 못하겠니 넌 이해 못하겠니 Can't you understand this form? 한번 얘기했죠 뭐 다 틀리냐 어? 안 풀어왔냐 아니 그게 아냐 한번 한번 국어처럼 얘기를 하고 이해돼! 예스 아이 캔! 세빈이 여태까지 다 맞았지? 아니요. 다 틀렸어요. 왜 다 틀렸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했나봐요. 뭘 이래 불렀어요? 지난번에 수업들을... 뻔하죠. 예스 쓴거랑 노 쓴거랑 다 틀렸지 뭐. 안그래? 네. 제발 예스 노는 내가 나중에 결정하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뭐 이거 쳐다보고 이건 노지. 어떻게 하지? 어? 또 얘기할까요? 얜 나중에 하라고요. 아이 캔트인지 아이 캔인지 보고나서 아이 캔트면 노고요. 아이 캔이면 당연히 예스라고요. 노는 낫을 따라다닌다고요. 네. 됐습니까? 네. 뭐 이거 말고 좀 더 쉬운 설명 방법이 있나? 지금 이해 안... 아직 안 되는 친구가 있다는데 공모. 공모를 합니다. 이거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네.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까요? 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 카톡으로 공유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 대화의 빈컨에 알맞은 답을 써라. 자. 지금 보니까 뭐라고 지금 문제의 형태가 뻔해. 지금 뭐라고 물었어. 뭐라고 물었는데 지금 이과의 제목이 뭐니까? 부정의문이니까 묻는 말에 싹 다 싹 다 요렇게 돼있어. 지금.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답을 하는 게 일단 뭐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묻는 말에 의문사가 있어 없어? 의문사 여섯 가지 의문사들이 지금 없는 의문문을 지금 A가 말하고 있죠. 의문사가 없을 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예스 노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의문사가 없을 때 예스 노 퀘스천이라고 그래. 왜? 의문사가 없으면 그렇죠. 예스 노 노 로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빈칸은 몽땅 다 예스 노 퀘스천에 예스 노 를 하는 부분 다 비워놨고요. 근데 예스를 할 때 노 를 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뒤에다가 문장을 하나씩 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해석해 보고 여기에 예스라고 해야지 말이 되는지 노 라고 해야지 말이 되는지를 결정을 하고 여기에 예스나 노 를 하란 말인 거죠. 그쵸? 그렇게 다들 풀었겠지? 여기에 뒤에 말이랑 말이 되도록 연결해서 예스 노 했겠죠. 다음 1번부터 보겠습니다. a 가 aren't your parents at home 0단계 하면 너의 부모님은 집에 안 계시니? 라고 묻는 거죠. 너의 부모님 집에 안 계셔? aren't your parents at home 뭐라 뭐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they 뭐 they are at the office 그들은 어디에 있다? 사무실에 계신다. 그렇습니까? 출근했단 얘기겠죠. 그렇습니까? 데이는 뭐를 암만 기려봤자 한 거고 my parents 를 암만 기려봤자 한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는 계신다는 얘기야 안 계신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라고 한 다음에 they aren't at home 그럼 여기는 yes no no they aren't at home they are at the office aren't your parents at home 너의 부모님 댁에 안 계시니? no they aren't at home 그래 안 계셔 사무실에 계셔 우리말 해석은 그래 너의 부모님 집에 안 계셔? 그래 안 계셔 네 신기한가요 이게? 이게 그래 라고 해석되는게 그렇게 신기한가요? 부정음에만 배우고 있습니다 아 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A가 또 못씁니다 don't you like Italian food? 너 이탈리아의 음식을 좋아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뭐라 한 다음에 my favorite food is Italian food 내가 내 최애 음식이 이탈리아 음식이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한 다음에 I do I don't I do I do I do 얘는 4번이니까 I like Italian food 그럼 여기 yes, guess, no 겠어 네 너 이탈리아 음식 안 좋아해? 아니 좋아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이탈리아 음식이야 Don't you like Italian food? Yes I do My favorite food is Italian food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sn't your uncle a firefighter? 너의 삼촌은 소방관이 아니니? 라고 물어봤죠 됐습니까? He is a policeman 그는 뭐다? 경찰관이다 자 이 단어 요새 안 쓰죠 요새 누가 Policeman을 써 He is a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라고 해야 되겠죠 Policeman 어, Policeman 옛날에는 Policeman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Police Officer 라고 바뀌게 되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남자면 차별적 그쵸 성차별적 단어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는 음 He is 여기 is isn't 보이니까 음 He is 야 음 He isn't a firefighter 니까 여기는 당연히 No 너의 삼촌은 소방관 아니시니? 네 소방관은 아니세요 경찰관이세요 No He is not a firefighter He is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옛날 단어가 툭 튀어나온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의 책을 베껴서 썼기 때문이죠 스읍 이 교재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가 누군가의 교재에 있던 문제를 고대로 벗겨왔기 때문인거죠 옛날 교재를 아니면 자기가 썼던 교재를 옛날 교재를 다시 재활용했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썼던걸 그때는 그때 당시는 폴리스맨이었는데 세월이 바뀌어서 폴리스 오피서가 됐는데 요거 미친 미쳐 못본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Didn't miss smith order a cup of coffee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미스라는 성을 가진 여성분이 커피 한 잔을 주문하지 않았었냐 라고 묻는거죠 됐습니까? 스미스 양이 커피 한 잔 준비 아니 주문 안 했었니 했더니 She ordered 레모네이드 그녀는 레모네이드를 주문했대요 그럼 여기에 Didn't 보이니까 일단 Miss smith 암만 길어봤자 할줄 알거고 음 She did 야 음 She didn't Didn't 그럼 여기는 당연히 No She didn't Order a cup of coffee She ordered 레모네이드 아니야 커피 주문 안했어 아 맞아요 어 스미스 아줌마 스미스 양 커피 주문 안했나 예 커피 주문 안하고 레모네이드 주문했어요 이런식으로 대화가 되고 있구요 네 아직도 예쓴 노를 다 틀리고 있나요? 아직 어떡할래 이제 좀 이따가 실전대비 시험칠 때 어떡할래 화이팅 복습필수겠죠 음 It's James birthday today James의 생일이 오늘 아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Today is his birthday 오늘이 그의 Birthday 히스는 뭐 대수 왔어? Yes 아니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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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일단 I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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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James birthday 암만 기려봤자 할 줄 알거고 아 이걸 암만 기려봤자 할 필요가 없구나 여기 Is이구나 주어는 그래서 It is It is It is It isn't It is It is 그럼 여긴 당연히 Yes Yes It is James birthday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임스 생일이 아니니? 아니야 생일이 맞아 오늘이 그의 생일이다 됐습니까? 나 너희들은 배고프지 않니?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방금 밥 먹고 왔죠? 아니요 안 먹고 왔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 먹고 왔다 그랬어 분명히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묻습니다 내가 뭐라고 물어봤겠어? 뭐라고 물어봤겠어? 뭐라고 물어봤겠어? Aren't you hungry? Aren't you hungry?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한다? 음 We are We aren't We aren't We are 라고 방금 얘기했죠? 그렇죠 밥 안 먹고 왔다메 그럼 여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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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hungry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아니요 배고파요 네 됐습니까? 네 OK Aren't you hungry? Yes We are hungry 너희들 배 안고프니? 아니요 배고파 죽겠어요 삼김 좀 사주세요 됐어 고마 시험기간도 아닌데 토니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니? 응 안 좋아해 OK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될 거고 그럼 누가 다 를 누가니로 만듭니다 토니는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히니까 히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시라면 그 라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겠다 doesn't Tony like soccer 하면 되겠죠 물음표 안하는 사람 틀렸습니다 알죠? 어 doesn't Tony like soccer 했더니 안 좋아해 그러면 음 히 요런거 보이니까 음 히 더즈야 음 히 더즌트야 더즌트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겠다 no he doesn't like soccer 그래 안 좋아해 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요렇게 되었구요 그럼 우린 어디까지 워크북 워크북 펼쳐주시구요 음 음 음 45쪽까지 가면 되겠죠 네 뭐요 어 어 어 워크북 안했어요 또? 양심이 없나 사랑해요 선생님이 분명히 지난 시간 수업 마칠 때 오늘 거 여기까지 했으니까 문제풀이 한 부분 워크북 해라 라고 얘기 했었나 안했었나 했어요 어 한번 선생님이 머리가 안좋으니까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 그치 한번 우리 동영상 한번 플레이 해볼까 마지막으로 했었다니까요 선생님 머리 내 선생님이 왜 수업을 다 동영상으로 남기는지 알아? 어 왜 머리가 나빠가지구 애들이 맨날 저새끼 저거 나보고 저새끼 저거 사기친다면서 막 그러더라구 난 억울하잖아 그치 했었다니까요 말을 아 예 알겠습니 그만하라고 네 자 그럼 할 수 없지 뭐 13 문장의 형식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자 지금 여러분들 기초를 탄탄히 다져놓지 않으면 이게 이 문장의 형식이랑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했던 거 있어 문장의 종류 뭐 강산문 명령문 무과회문 뭐 2학년 때 또 나오고 3학년 때 또 나오고 안해요 애들은 그냥 한 번 하고 치우는 거였어 방금 했던 거 근데 지금 배우고 이 문장의 형식 씨는요 네 그렇죠 애들은 학교의 형식이란 데 없냐 없어요 내 친구 중에는 에어컨 하는 친구 김형식이 이 친구는 뭐 몇 살 잡고 싶어 니 이름이 형식이지 에이 내가 형식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육자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형식은 2학년 때도 나오고요 3학년 때도 나오는데 이게 조금 뭐 막 헷갈려 뭐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랬다가 좀 이따가 좀 그러면 안 된다 그랬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쫄진 마시고요 늘 얘기하는 시기 쫄진 마 저 지금 쫄라고 말한 거 아니였어요? 응? 쫄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정신 반짝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야 니들은 어차피 못할 거야 하지마 이런 게 있어? 중학교 거 글꽃꽃꽃꽃꽃꽃꽃꽃꽃꽃꽃꽃꽃꽃꽃꽃 울재비니 구요씨야 울지 말고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 별거 아닙니다 왜 별게 아니냐 여러분들은 그동안 자 근데 여러분들 구경만 하는 사람 평상시에 나는 구경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직접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문장에 하나 딱 나왔어 짜잔 영어 문장에게 딱 보이면 선생님이 분명히 저기다가 칼질을 할 거야 라고 미리 예상해 보는 어떤 그런 약간의 습관 같은 게 있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끊어있기 표시를 할 줄 아는가 아니면 할 줄 모르는가 에 따라서 이 파트는 쉬워질 수도 있고요 그동안 내가 구경만 했다 어 그래 넌 칼질해라 나는 나는 그냥 방에 앉아서 회뜬 생선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가 내가 언젠가 한번 회를 떠봐야지 저기 어디다 칼질해야 되는 걸까 이거 내가 스스로 한번 칼질 해보려고 생각해봤던 사람이냐 아니냐 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문장은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니 라고 울었을 때 잘 대답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닌가 잘 대답하는 사람이었으면 이 파트는 별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의 형식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제목을 뭐 문장의 구조라고 문장의 형식이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문장의 구조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다 끊어 읽기에 대한 얘기다 끊어 읽기 어떻게 하는데 띡띡띡띡 막 하면 되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으면 뭐 아 오늘 기분은 막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아 여기도 하나 할까? 위가 숨어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칼질하면 되는 거죠 오늘 기분은 왠지 얘를 떼 놓고 싶어 아뇨 뭐 이게 끊어 읽기죠 아뇨 뭐 끊어 읽기가 뭔데 응 응 응 응 뭐 응 뭐 뭐 1이라고 썼어 좀 채워줘 내용을 1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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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CEO 그곳에 따라서 누가 만든 세가지 원래는 네가지인데 일단 이게 2 way 2 학년 1 학기때 배울게니까 네 2학년 1학기 1과에서 배울거니까 す 그겠습니까 4가지 중에서 뭐냐 그 다음은 그거 6가지 응 극위 다 aman bn At 그 넘 그 그 괵 요 표시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죠? 이 세번째 끊어있기 표시는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끊어있기 입니다 아까 전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좋다며 어 그 뭐였어? 더 더 뭐 더 car made in k는 대묻었어야지 korea is very good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이 문장 끊어있기 표시해볼까? 어디에 요 표시, 요거 자르는 표시 들어가느냐 한번 보자 마우스 왜 안 움직여? 야! 마우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누가 누가 덕하 덕하 made in korea 가 다 그래서 이 문장은 자를 때가 없네요 누가 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어떤 차가 좋은지 물어보면 되겠죠? 그쵸? 어떤 색? 어떤 차? 어떤 차가 좋니? what car is good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에 문장의 형식은 이런거 계속 할거야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 문장의 형식은 미리 얘기하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 7형식, 8형식, 9형식, 10형식 이렇게 있는게 아니구요 됐습니까? 쫄았지 또 이해해서 이해해서 5형식까지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1형식, 2형식, 3형식, 3형식, 4형식 중간에 2형식, 3형식, 4형식 반갑지 않냐? 4형식 안 반가워요 4형식하고 3형식 반갑지 않냐? 4형식하고 3형식 반갑지 않아 안 반가워? 나 4형식 생전 처음 들어본다 손 들어봐 설마? 어? 그치? 4형식 나 생전 처음 들어본다 손 들어보라니까? 이러봐라 그치? 학교 씨 주노야 예 사형식 어느일을 봤어? 네 그 쇼츠내리다 어? 쇼츠내리다 쇼츠내리다? 쇼츠내리아가 뭔데? 쇼츠내리아 쇼츠내리아 어? 그래 아 걔가 4형식이나 그랬어? 아니 어떤 뭐라 하는 사람이 어 4형식은 뭐라 했어요 뭐라 그러는데 뭐라 했어요 말 4형하고 뭐 어 개혁이 다 이상한 사람 에헤이 4형식 들어봤지? 설마 못 들어봤을까? 에헤이 어디 들어봤어? 책에서요 책에서 언제? 뭐 배울 때? 뭐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 4형식한테 어디였지? 어? 어디였지? 뭐 안만디 잡아라 어? 찢었다 어? 안만디 잡아라 거기 나오나? 그렇지? 어디서 왔어? 다행히 시험기간에요 시험기간에 어 그래 어 뭐 생각나는 거 근데 생각나는 거 얘기해보라니까 어? 어? 어 그 수요동사 그래 다 들어봤잖아 에이 어? 네 수요동사 뭔데? 저한테껀데요 아니 수요동사 뭔지 에이 설마 알지? 네 어 뭔데? 수요동사가 뭡니까? 그 다리에 기가 그니까 뭐? 그거 아닌데? 뭐 이여동사야? 아 어? 그거 있잖아요 뭐 그게 뭔데? 어 너 카페가 갖고 그거 주세요 그러면 너 알았으냐? 그게 그거 뭐? 뭐 드릴까요 손님? 아니 뭘 드릴까요? 뭐 뭐 카페 볼까? 응? 어 시럽 세 개만? 너무 짠 너무 짠데요 그거? 어? 어 뭐 드릴까요? 아니 에스쿨A B 그래 그 왜 그 제로우라고 부치 생각한다냐? Give A B 뭐 이런거 안 배웠냐? Give A B 아 뭔데? 에이에게 B를 주다 왜? 아 또 배웠잖아 네 어 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생각날 거 아니야 3도 맞아 나아죠 나겠지 설마 아 그렇죠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까지 5형식 바로 안하고 갑자기 4형식 끝나고 나서 포커스 73에서 74 3에서 뭐해? 이거 하죠? 이거 하니까 뭐 할 것 같죠? 이렇게 해갖고 세 개 이렇게 가지 뻗어 나오면 되겠죠? 그쵸? 여기 뭐라고 쓸게? 이렇게 하는 catalyst 2 shown 4 4 4 5 7 8 10 10 10 11 12 14 13 뭐 이런거 지금 생각 안납니까? 나죠 됐습니까? 그러고나서 5형식 할건데요 자 이 교재 5형식 문장에 대한 설명이 포커스 74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부실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많이 할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되서 5형식 문장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5형식 할 때 좀 정신 바짝 차리시구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5형식 설명할 때 내가 그냥 5형식이라고 얘기 안하고 뭐라고 할거냐면 얘는 5-1이네 얘는 5-2이네 얘는 5-3이네 5형식을 다시 종류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를 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쫄지마 알겠습니까? 자 문장의 형식이란 쓸데없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문장의 형식은 왜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니까? 중딩이니까 기초를 다 까야될 친구들이니까 알긴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막 그 막 어떤 호텔 식당에 최고 요리사가 됐어 그쵸? 최고 요리사가 돼가지고 막 당근막 썰고 있겠죠 파 막 씻고 있겠죠 아니요 양파 막 까고 있겠죠 아니요 아니잖아 아닐거 아니야 그냥 어? 밑에 있는 쫄따구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 맛보고 야 이 새끼야 너 일로와봐 너 똑바로 안해? 어? 너 여기 후추 뿌렸어 안 뿌렸어? 어? 너 굽기 전에 후추 뿌렸어? 굽고 나서 후추 뿌렸어? 이런거 하고 있겠지 니들이 양파 까고 있겠냐? 어? 하지만 그렇게 마스터 셰프가 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양파 까던 시절도 있어야 되겠죠 아니예? 어? 바로 이제 바로 마스터 셰프 할라고 누가 시켜주냐? 양파도 제대로 못가는데 어? 그래서 지금 양파 까기부터 배워야죠 네 됐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시끄라 자 그럼 문장의 형식이 무엇인지 라고 설명이 뭐 하겠답니다 지가 보면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스탑 그래서 여기를 내가 설명했는거로 바꾸면 뭐라고 한거야? 문장에 뭐가 들어있다고 얘기한거야 지금까지 그렇죠 누가다가 들어있다고 얘기했어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했어 기본 됐습니까? 우리가 방금 요 앞 챕터에서 배웠다 좀 특별한 문장들 누가다가 없어도 되는 문장도 배웠죠 네 그렇죠? 그게 뭐였더라 감탄 그렇지 됐습니까? How smart 이런거 됐습니까? What a smart boy 이런거 이런 좀 특별한 문장 주어가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배웠죠 네 그렇죠? 동사로 명령문 그렇지 명령문 됐습니까? 제한명령문도 배웠고 이런 좀 특별한 문장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문장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누가 다 그리고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총 네 가지가 있다 무슨 소리세요? 어? 자 여기 양봉입고 설명한걸 추리닝입고 내가 다시 번역해줬어 네 문장은 기본적으로 누가다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고 지금 네 됐습니까? 네 자 요까지는 있어야지 문장이고 요까지만 있어 네 그렇죠? 자 지금부터 오해하지 마세요 요까지만 있다라는 거는 어? 뭐 빼고 얘기하는거냐 아이 좀 다 설명하고 다 요까지만 있어 나머지는 나머지는 아무리 둘러봐도 누가다 뒤에 누가다 뒤에 후 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전혀 안 나와 뭐 기껏 왠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만 쭉 나오고 얘들이 더이상 안 나와 그래 그러면 얘를 보고 일형식이나 이영식이라고 하는거야 자 근데 드디어 뭐가 처음 등장하면 목적의 한 개 등장해 그러면 몇 형식이라 하냐? 삼형식이라 하구요 그 다음 보호가 뭐야? 주어 같은 그렇지 어 또 또 음 하나만 기억합니까? 예 보호는 내가 두 가지겠습니다 거시 거시다 될 때 무슨 보호 명사보호 명사보호라 했구요 또 뭐 그렇지 어떠니 어떻다 될 때는 무슨 보호겠어 그렇지 형용사보호 그래서 명사보호나 형용사보호가 있으면 이영식이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사의 종류는 조금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1이 되면 듣기 시작하고 뭐 중3 때 들을 수도 있구요 중3 때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뭐 고1 때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뭐 동사의 종류가 뭐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뭐 이런 동사의 종류가 4가지가 있데요 완전 자동 완자도 있구요 완자도 있고 불완자도 있구요 완타도 있고 불완타도 있데요 왜 완자라고 불렀는지 알죠? 완자가 뭐야 완자 맛있겠다 이러고 있지 마시구요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뭐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뭐 이런게 있는데 뭐 이건 뭐 지금 그냥 뭐 그런게 있구나 따라 문장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자 뭐 여기까지 들어도 잘 보겠죠 다 필요없어 지금까지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누가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겉보호 어떤 보호 두 가지로 나뉜다 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영어문장은 목적어와 보호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어 여기는 목적어가 한 개 있네 삼형식 여기는 보호가 있네 이영식 뭐 이래요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 문장의 형식은 문장의 주요 구성요소라는 말은 알아두셔야 돼요 주요 구성요소 주요 구성요소 주요 구성요소는 뭐 주요 주요 동사 목적어 보호야 총 4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나머지 애들은 어로 끝나는데 얘만 사로 끝나는데 사실은 얘도 동사라고 하면 안되고요 원래는 동사라고 하면 안되고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요 오 서술어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문법에서는 서술어라는 말 대신에 동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국어시간에 서술어 배웠죠 네 그렇죠 서술격조사도 배웠죠 아 맞아요 이다 그렇죠 배웠네 서술격조사 이다 여러분들 주격조사도 배웠죠 네 뭔데요 그게 네 은는히 가겠지 얘를 보고 여러분들 국어시간에 뭐라고 배웠어 주격조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족이냐 라틴어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영어에는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격조사라는게 없어요 격조사라는건 어떤 단어의 끝에 붙여서 이 단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다 라고 해주는걸 보고 격조사라고 하는데 근데 라틴어족에는 격조사가 없는 대신에 격조사의 역할을 그 단어의 위치가 격조사의 역할을 해요 누가 다 자리에 있으면 주 온거야 누가 다 뒤에 무엇을 하면 목적격조사도 배웠죠 목적격조사가 뭐에요 을를레게죠 그쵸? 그리고 서술격조사는 이다 이다 그래서 하다시가 전부다 다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는 애들이 전부다 전부다 하다시들이죠 됐습니까? 자 이제 문장에 4대 구성요소가 있다라는건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서술어 동사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맨날 붙어있죠 누가다를 만들고 있죠 네 에 따라서 다섯개의 형식으로 나눌수가 있다 이제 체할 것 같아 재빈아 네 활명소 하나 사다줘 먹은것도 없는데요 내가 말하는 체할 것 같다는건 정보의 양이 체할 것 같다는 얘기지 이거 무슨 묻는 건데요 아잇 아직 조금밖에 없amos 그쵸 그니까 쫄지말고 시작도 하기 전에 쫄고 쥬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으엌? 쥬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엥? 그래 열심히 하라고 됐습니까? 자 일형식 문장 보고 있습니다 질퍼리라 열심히 그래 열심히 하라고 됐습니까? 자 일형식 문장 보고 있습니다 일형식 문장은 구조가 뭐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걸 번역하면 누가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문장의 형식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누가다 말고 이거 일형식이라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누가다 말고도 뭐 많은데 왜 이게 일형식이야 막 이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일형식은 짧아서 일형식이 아니고요 오형식은 길어서 오형식이 아닙니다 문장의 길이하고 형식은 아무 관계가 없어 문장이 내가 능력만 있으면 일형식을 이만큼 이만큼 되는 길이로 일형식 만들수도 있어 자 일형식은 누가다 빼고 더이상 뭐가 없는거 더이상은 아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겠다 더이상은 뭐나 뭐에 대한 대답 누가다 후나 왓에 대한 대답이 더 안 나와 누가다를 제외하고 왠웨어 하우와이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 응? 왠웨어 하우와이가 백개가 왔어 어 누가다 한 땅콩 한군데 딱 있는데 그 뒤에 막 잘라보니까 여기서부터일거야 언제 어떻게 그 다음에 왜 그랬다가 다시 언제 어떻게 왜 언제 어떻게 왜 계속 나와 그래 봤자 그렇게 아무리 길어봤자 몇 형식이다? 일형식이다 자 예문으로 쓴 뭐가 보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KT 댄스 이즈 웰 이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끊어 읽기 할 때 뭐부터 찾으라 했어? 누가 KT가 다 춤춘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4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더즈의 길을 따라왔죠 그리고 여기서 자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다 끝났고 얘는 당당하게 6가지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건데 그렇죠 KT는 춤춘다 잘 KT 춤을 잘 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하우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누가다 빼고는 더 이상 누구나 무엇에 대한 대답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라고 일형식이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학생들이 뭐 미리 얘기하면 얘하고 얘를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헷갈려요 음 자 왜 그러냐 설명 다 하고 나서 왜 헷갈려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형식 문장은 주어동사 보호래요 자 우리말에 보호가 있다 없다 우리말에 보호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한국 학생들한테 보호라고 뭐 보충 설명하는 말 뭐 이렇게 해봤자 도저히 이해를 못해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뭐가 뭐 될 때 또는 뭐가 뭐 될 때 것이 것이다 되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 될 때 얘를 보고 무슨 보호라고 한다고요? 명사 보호 얘를 보고는 형용사 보호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보호나 형용사 보호 영단계 해봤더니 이 문장인 He is a doctor 어 그 의사다 He became a doctor 그 의사가 되었다 오 이거 다 보호가 들어 있네 자 그래서 이 형식 문장에 대표되는 건 My father is a doctor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 문장 끊을게 해볼까요? 누가 다 Is a doctor 누가 답밖에 없죠? 마치 몇 형식처럼 보여? 일형식 일형식처럼 보이는데 어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 My father is a doctor 가 몇 형식이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여러분도 일형식하고 일형식 중에 헷갈리겠죠? 네 그러면 이게 일형식일까 일형식일까 고민할 때 지금 분명히 뭐가 뭐 되고 있어 의사가 의사 이다 되고 있죠 한글로 치면 무슨 격조사 붙여놨어? 서수 격조사 붙여놨죠 그래서 뭐가 뭐가 되고 있어 것이 것이 다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 아니고 몇 형식이다? 일형식이 아니고 이영식이다 됐습니까? 네 My father became a doctor 이런게 있다 치자 아 좋겠다 이즈 대신에 became a doctor 가 됐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My father is a doctor 도 이 형식이구요 My father My father became a doctor 도 똑같이 이 형식입니다 이것도 왜냐 이즈 빼고 또는 became을 빼고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 My father하고 a doctor 사이에 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수학기요? 등호를 쓸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다? 둘 다 My father is a doctor 도 이 형식 My father became a doctor 도 이 형식이라고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 여기 이즈 나왔으니까 똑같이 이즈 나온 문장 한번 보자 lady is in the living room alive library my father is in the living room 아 리이 Ok 누가 2 내 아버지가 다 있으시다 그 시대 오케이 이건 몇형식이게 음 일형식 이거는 일형식이죠 왜 일형식이지? 왜 일형식이지? 이 형식이죠? 뒤에 보람이 맞지 않는거야 그거를 모두 다 벗었어요 그렇죠 누가 다 끝나고 나서 외열에 대한 대답이 일단 왔구요 그쵸 그 다음에 꼭 확인 되어야 될 거 뭐가 있는지 없는지 것이 것이다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는 어떠니 어떻다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더니 이거 다 없죠 그 말은 무슨어가 없다 보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1 1형식이라고요 My father is tired 누가 울 아버지가 다 피곤하다 몇 형식 2형식 2형식이죠 tired 뜻이 뭐야 피곤하니인데 비이동산 만나서 뭐 되고 있어 피곤하다 되고 있죠 그럼 지금 뭐가 뭐 되고 있어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무슨 보라고 불러 그래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야 2형식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2형식 구분법 것이 것이다 되는지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는지 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형식 문장입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를 해줘 대표적인거 I like it 이런게 대표적인 몇 형식 문장이다 3형식 문장이다 3형식 문장이다 3형식 문장은 3형식 문장의 정확한 정의는 뭐의 뭐가 몇 개일 때 동사의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 동사가 목적어를 하나 가질 때 그걸 보고 3형식을 하는데 그러면 목적어가 뭔데 3형식 문장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지 않냐 목적어가 뭔데 3형식 문장 목적어가 뭔데 4형식 문장 4형식 문장 내가 분명히 전번에 내가 목적어가 뭔지 가르쳐주면서 야 니들 다음번에는 어 목적어가 뭔지 내가 얘기해 줬으니까 다음번에 좀 흉내라도 좀 내서 목적어가 뭔지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랬더니 네 선생님 다음번엔 저희가 목적어가 뭔지 꼭 말하겠어요 네 그랬어요 어 언제요 누가 대표로 말했죠 목적어가 뭔데 누가 다 뒤에 뭐에 대한 대답 와신아 와신아 뭐 후후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고 한다 목적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예 I like I like chocolate 그랬어 초콜릿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o you like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됐습니까 자 자 근데 내가 동사의 목적어란 얘기를 했어 그럼 동사의 목적어 말고 다른 의 목적어도 있나 다른 뭔가 의 목적어도 있나 어 어 어 주어에 목적어 주어에 목적어가 있다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있다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있다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있다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투부정사 동사를 재료로 만드니까 투부정사의 덩어리 아래 어딘가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동사의 목적어가 있으면 다른 뭔가의 목적어도 있을 수 있나 본데 어 동사의 목적어가 있으면 다른 뭔가의 목적어도 있을 수 있는 모양인데 다른 뭔가의 목적어도 있을 수 있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얘가 미시되지 못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줄래 또는 투미시 못 오는 이유를 좀 설명해 줄래 이거 아홉시에 만나 는 것 어때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나 또는 충고하는 표현이죠 어 아홉시 아홉시 뭐라 그랬지 내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그렇죠 어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도 있고 뭐의 목적어도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는 모양이네요 여기서 분명히 내가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얘기는 안했어 동사의 목적어가 한계일 때 삼형식이라고 그랬어요 동사의 목적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like vegetables 라는 표현이 보이죠 누가 내가 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2형식하고 3형식하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My father is a doctor 하고 I like vegetables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doctor A docto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your father 라고 묻겠죠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자 배트버스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o you like 라고 묻죠 지금 둘 다 동사 뭔가 동사 뒤에 똑같이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는건 똑같애 그런데 자 이 형식은 내가 얘 B동사나 또는 B동사 말고 조금 다른 의미 became 같은 이런 동사 잘 지우고 내가 뭘 쓸 수 있다 그랬어 등호를 쓸 수 있는 관계가 형식된다 했죠 근데 얘를 지우고 등호를 써봐 아 아 말이 돼 안돼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얘를 보호는 보호라고 안하는거야 에이구 My father 는 닥터야 아니에요 My father is a doctor 라는 문장이 My father 는 닥터다 아니야 맞아요 어 그러면 I like better 는 나는 채소야 아니면 어 얘기했어 방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걸 보고 의미로 얘기하면 얘는 것이 것이다 되는거죠 하지만 얘는 것이 것이 나는 채소다 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목적이라고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형식 문장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형식 문장은 모든 동사가 다 사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게 아니고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는 동사들만 사형식을 할 수 있죠 맞잖아 그치 맞 그쵸 특별 훈련을 받고 특별 능력을 갖춘 애들만 사형식을 할 수 있죠 그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애들 막 모았어 그래서 특수부대를 하나 만들었어 그쵸 그 특수부대 이름은 사형식 그렇죠 수요동사죠 수요동사 그쵸 대표적인 수요동사는 뭐가 있어 give give give가 있죠 왜? 수요동사는 어떤 의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 에게 에게 무엇무엇 을 을 뭐뭐 다인데 뭐뭐 다 의미엔 거의다 주다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보내주다가 뭐들 영어로 보내주다 보내다 X로 시작할텐데 샌드 A에게 B를 물어보다 SKB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Teach AB A에게 B를 보여주다 Show AB A에게 B를 사주다 Buy AB 이런 애들 쭉 뭐 A에게 B를 요리해주다 도 배웠고요 A에게 B를 그려주다 Paint AB 이런 것들 배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특수부대 이름이 수요동사고 그 수요동사는 누가 다를 그린 다음에 누가 다를 그린 다음에 누가 다를 그린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whom은 누구 누구에게 또는 누구누구를 이란 뜻이죠 I gave her a gift 이런거죠 I gave 내가 줬대 whom 누구한테 her한테 what a gift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다 동사의 목적어가 동사가 팔이 두 개 달렸다 됐습니까? 두 개인 경우 그리고 whom에 대한 대답 간접 목적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간접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쓰는 거 봤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쓰던가요? indirect object 와 direct object 두 개로 나뉘죠 indirect object 그 다음에 direct object 두 가지로 가질 수가 있다 indirect 뜻이 뭐겠어? 간접적인 이겠죠 그럼 direct는 직접적인 이란 뜻이고 뭐 지도하다란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알죠 여러분들은 디렉터 디렉터 예이 자 그래서 예문 Andy gave the girl present 가 보이네요 누가다 Andy gave 다 여기까지 몇 형식은 됐어? 1 형식 됐죠? 이래야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 뭐라고 묻냐구요? 여기 자른 이유죠? whom이라고 묻죠? 네 그럼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이 왔다고 하는 순간 여기까지 몇 형식 됐어? 어 그 3 3 형식 됐죠? 네 그런데 어 present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what 이라고 물어보면 되죠? 예 그러니까 몇 형식 됐어? 4 4 형식 됐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이따 5 형식 설명할 때 얘기하겠지만 자 이 사이에 이 훈과 왓사이에 등호를 넣을 수 있나요? 알 so the girl was a present 됩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5-1이 아니고 4야 그래서 얘는 이 관계가 so the girl was a present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5-1이 아니고 4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선물이었다 그니까 아니죠? 그래서 얘는 5-1이 아니고 4야 난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 거지? 지금 무슨슬쩍 5-1 설명 다 했어 됐습니까? Andy gave the girl a present Andy gave the girl a present Andy는 그여 두었다 whom the girl gave one a present 자 그러면 얘가 갑자기 좀 길어지고 싶대 길어지고 싶대 그래서 일로 가고 싶대 그럼 얘 쳐다봤으니까 그쵸? 얘를 일로 보내주세요 네? 보내달라고 Andy gave a present to the girl 하면 되겠죠? 이런 것까지 다 배웠고 누가 투 쓰고 누가 폴 쓰고 누가 오버 쓰는지 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오형식 문장이랍니다 오형식 문장 자 여기 잠깐 이형식 문장 보면 여기에 주어동사 뒤에 보호가 온다고 이렇게 써있었죠? 그쵸? 근데 여기에 보호는 오형식까지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보호라는 말 앞에 뭘 써야 되냐 하면요 정확한 문법적 용어도 알아야 되니까 얘는 그냥 보호가 아니고 뭐라고 부르냐? 오우 그렇지 얘를 보고 주격보호라 그래요 자 주격보호라고 얘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이야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호가 아니고 주어를 보충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인장이 어떤 것인지 정체를 말하거나 또는 문장의 주인장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해주는 보호이기 때문에 주격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형식 설명 나와있는 거 보니까 일단 누가다 나온 다음에 뭐나 뭐에 대한 대답 나오고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격보호라는 게 나온대요 자 보호는 재료로 얘기했을 때 무슨 보호랑 무슨 보호가 있다고 그랬더라 뭐가 뭐 되는 무슨 보호랑 뭐가 뭐 되는 무슨 보호 거시 거시다 되는 명사보호랑 어떤이 어떻다 되는 형용사보호 여기에 what이나 또는 who, whom이 올 수도 있고요 what이나 whom이나 how에 대한 대답 또 뭐 what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오는 이런 구조를 보고 오형식의 구조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니까 아직 오형식 어려워 보이죠 별로 안 그렇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예문으로 나와있는 게 The News Made Him Happy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The News Made Him Happy The News Made Him Happy 누가다 누가 The News가 뭐했다 Made 했다 그쵸 그 뉴스가 만들었대 뭘 만들었지 그 뉴스가 사람을 만들었나 아니요 힘 오 사람 만들었네 그 뉴스가 어떤 남자를 만들었대요 그쵸 뚝딱뚝딱 제작했나봐 우아 근데 그 뒤에 뭐가 보여? 해피 해피가 보이죠 소 자 오형식 문장의 특징 내가 좀 이따가 이제 오형식 문장 본격적으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소 라는 말이야 아이 자 오형식 문장 속에는 사실 문장이 하나 더 들어 있어요 뭐냐 자 The News Made Him Happy 소 희이 오오 뭐요 소 희이 얘 쳐다봤어요 얘 안에 뭐 들어있니 봤죠 소 희이 워즈 해피 해피 오십 The News Made Him Happy So He Was Happy 그 뉴스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땠다 행복했다 오오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할 예정이냐 얘는 지금 어 목적격 보호로 무슨 시가 왔기 때문에 어떤 시가 왔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좀 이따 좀 자세하게 할 건데 어쨌든 뭐 미리 살짝 예방접종하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시가 온 구조를 보고는 오다시 이라고 부를 거예요 흠 흠 음 얘는 오다시 이야 왜냐면 make a 어떤 이니까 문장의 구조가 뭐다 make a 어떤 so a is 어떤 우와 그럼 오다시 이면 갑자기 이제 하나를 건너뛴 거잖아 네 그쵸 뭐를 건너뛰어 오다시 이를 건너뛰잖아 네 그쵸 오다시 이를 보면 니들 반가울걸 왜요 반가울 테니까 아 설명이 참 그쵸 그쵸 사람들 cold 예 불러서다 그 다음 뭐 쓸 거 같아 b로 시작한다는데 b b b c b m 아 아 그 churl b b churl 그 뒤에 더 있죠 긴거 뭐 첫 7하고심표 낸 다음에 뭐뭐뭐뭐뭐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 됐습니까 피플 코드 블랙키 churl So 블랙키 블랙키 콜드 쳐다봤어요 워즈 철치엘 이 구조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5-1이라고 부른다 자 얘를 왜 5-1이라고 부르냐 아까 전에 내가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라서 5-2라고 안되었죠 그럼 얘도 똑같이 문장을 위에 문장처럼 분석해보자 누가 피풀이 다 콜드 그 다음에 훔에 대한 대답 여기도 훔에 대한 대답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왓에 대한 대답이 나왔죠 그쵸 그쵸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보고 여기에 설명대로 하면 얘는 블랙키는 얘랑 똑같이 목적어죠 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얘는 지금 목적어고 이 철치를 보고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다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대요 아까 전에 주격 보호는 무슨어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주격 보호라고 그런다 했어 주어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주격 보호라고 한다 했죠 그럼 목적격 보호는 무슨어를 보충 설명해주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겠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을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 근데 그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에 명사인 경우에 우리는 5형식 중에서도 뭐라고 부른다 5-1이라고 부를 예정이다 보호는 무슨 보호랑 뭐가 뭐 되는 거시거시다되는 명사 보호와 어떤이 어떻다되는 형용사 보호가 있다 했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안 추울 수가 있나 안아줄까 괜찮지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에 Andy gave the girl a present 한 다음에 애가 4형식인 걸 결정할 때 뭐를 확인했냐 the girl과 present 사이에 등호가 성립되는지 아닌지 봤고 우리는 등호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블랙키하고 처치 사이에 등호가 성립되지 않대 성립되지 않대 그래서 so 블랙키 워즈 처치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성립되지 않대 문장의 구조는 누가다 whom what 누가다 whom what 똑같죠 그런데 얘는 so 얘는 so the girl was a present 사람을 선물 만들었죠 이심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so the girl was a present가 성립되지 않죠 하지만 so 블랙키 워즈 처치를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4형식이 아니고 5형식이라고 잠깐만요 그린데이가 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네 그린데이오 어쩌라고요 뭐 말이요 그런게 있어 락 좋아해 락 락뮤직? 그쵸 그러니까 관심 가질 리가 없다고요 어 없어졌어 뭐가 필요해 뭐가 필기요 캠핑장에 주말이니까 사람들이 슬슬 올라오네 난 홀로 가고 싶다 주말에 춥지 않나요? 캠핑장 가야 되잖아 이렇게 추운데 캠핑을 어찌해요 아이고 뭘 모르네 왜 이제 딱 불멍 때리면서 있는게 아 나도 뭐 뭐 뭐 커다란 박스를 들고 간다 아니 추워 여름에 가서 캠핑가서 물놀이도 하고 여름에 가서 아 진짜 자 이제 한 형식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형식 뭔데? 1형식 누가다 누가다 뭐 두개 쓰고 엑스 표시해야 되는거 아냐? 호랑 만엑스 에? 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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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웨어 하우와이가 100개 와도 여전히 1형식이다 다시 말하면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목적어나 보호가 없다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이제 목적어랑 보호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목적어 엑스 보호 엑스 를 보고 일형식이라고 한다 자 첫 문장이 여러분들 좀 오해하기 쉬운 말로 시작돼요 일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이게 왜 오해를 일으키냐 이렇게 해두면 일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긴가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있어 왠웨어 하우와이에 대한 대답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 여기보면 부사구 전치사구 등 수식어구와 함께 쓰이기도 하지만 까지 여기까지 지금 뭐를 써놓은 거냐 누가다를 제외한 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왠웨어 하우와이 왠웨어 하우와이는 얼마든지 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왠웨어 하우와이가 100개가 오든 1000개가 오든 누가다 빼고 왠웨어 하우와이만 1000개가 있다 그러면 걔는 계속해서 몇형식이다? 일형식이다 그래서 일형식이라고 어 일형식은 짧아 어 5형식은 길어가 아니라 했어 자 그래서 예문들이 뚝뚝 보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더 베이비가 다 크라이즈 아기가 운다 누가다 밖에 없네요 얘는 진짜 그야말로 왠웨어 하우와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장 누가 더 보이 다 샤우티드 물론 얘는 하다시의 더즈기를 따라갔고요 얘는 하다시 디드기를 따라갔죠 그야말로 진짜 그 남자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누가다 밖에 없네요 진짜 이건 일형식일 수밖에 없죠 오해할 소지도 없어 알겠습니까? 자 근데 그 밑에 좀 길어졌는데도 일형식이래요 오케이 She runs fat 누가 아 수 내요 누가 수 다 runs 여섯가지 질문 중에 네 어떻게 how 그래서 얘 매정식이다 일형식이다 수는 빠르게 달린다 네 we'll live near the park 누가 누가 we가 살았었다 그 다음 여섯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어디에 그 공원 근처에 그래서 누가 다 빼고 이렇게 뭔가 더 있지만 어 그럼 혹시 이 형식 아닐까 이 형식이라면 뭐가 못되거나 뭐가 못해야된다구요 지타되거나 어떤이 어떤이 어떻게 되는 문법적으로 무슨 어라고 불리는 애가 있어야 한다 죽격 보어 죽격 보어 라고 불리는 애가 있어야지 이 형식인데 보어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얘 일형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설명이 이제 나오네요 반갑지 않나 이거 there is there are there is there are 자 there is there are there are 구문은 뭐 표현이다 뭐 표현이다 존재 표현이라 했죠 그러면서 뭐 there 했듯이 뭐 1번이니 2번이니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there 1번 뭐 거기에 거기로 그 다음에 2번은 아무 뜻 없고 비 동사의 뜻이 두 가지 이다 있다 중에서 있다 있다란 뜻이 된다 했고 이걸 뭐 조금 어려운 말로 2번 뜻일 때 이 정확한 명신은 유도 부사라고 합니다 어머 유도 부사란 말 일본놈들이 붙였겠지 뭐 지금부터 뭐 있다라는 말을 시작할 거야 뭐 이런 뜻에 대여란 이 말입니다 아휴 다 털권네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오케이 누가 누가 다 누가 there got 다 is 그쵸? 네 이걸 보고 there 하고 있는 사람은 셀프로 딱밤 때리면 되겠죠 이게 무슨 there got is야? 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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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기 다 is 누가 책이 다 있다 아 네 자 there is there are 존재표현은 주어가 이상하게 동사 뒤로 가 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특이한 구조죠 네 그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어디에 그러니까 이게 몇 형식이다 일 형식이다 일 형식이다 얘가 주어라고 써야 되겠죠 얘가 동사다 보통의 일반적인 문장은 주어동사입니다 근데 얘는 동사 주어의 구조로 되어 있죠 아 아 네 됐습니까? 음 음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르르르르르르르르 뭐 loudly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에이의 1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부사구를 찾으래요 그래 그니까 이 말은 뭐냐 덩어리를 찾으란 말이야 구 를 찾으라 했으니까 부사구는 어떻게 찾으면 되지? 응? 준호야 부사구도 어떻게 찾을래? 부사요? 응 부사구 왜요? 응 아 아 왠 왠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할 일이 있는데요 네 그게 뭘거 같애 부사구를 찾으라고 할거다 이놈의 선생이란 새끼가 그런 시킨다 나쁜 새끼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야될 일은 뭐다? 부사구 찾아 끊어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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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를 해오세요 부사구가 더 쉬울거 같아 에에에에에에 끊어있기 근데 왜 이렇게 젊음은저 뭐부터 해야된다고 그랬더라? 제비나 죠저않해 됐습니까? 끊어있기 변 creats 해오시구 오케이 그 다음에 B에 2번 East 보이죠 그쵸 East는 지도에서 어느 방향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위야 아래야 East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위야 아래야 오른쪽이죠 그러면 이게 오른쪽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거는 뭐겠다 왼쪽은 지도 왼쪽을 보고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위쪽은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래쪽은 뭐라고 하는지 하면 뒤진다 left up down 할래 혼난다 그 다음에 3번에 B에 3번에 보면 요거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 읽을 준비하시구요 준비됐으니까 읽어보세요 Quietly Quietly죠 그쵸 됐습니까 반갑죠 이 친구 케이크 그쵸 뭐라 해야구요 네 케이크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비교해 주시구요 이 친구 만나면 이 친구가 피하고 피 로 시험한 무슨 단어랑 뭐 얘기했는거 같은데 그치 다 찾아오라고요 몰라요 뭐 알아서 난 다 얘기한 적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모르겠으면 얘들에 대해 조사를 좀 해 오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비 사이드가 보이는데 C에 3번에 보면 비 사이드가 보이는데 비 사이드하고 비 사이즈 에 관계에 대해서 네 복수 형인가? 그니까? 비 사이드 도어가 뭔뜻이야 비 사이드 도어 문 뒤에 문 뒤에? 그럼 비하인드 도어는 비하인드 도어는 비하인드 도어는 문 옆에? 비 사이드 도어는 문 옆에? 정확하게 뭐 비 사이드 도어는 뭔데? 문 옆에도 비 사이드 무슨 C야? 부사? 아닌데요 부사를 만들어주는 어떤 장치인데요 전치사죠 그럼 얘는 복수형이 리가 없죠 전치사가 복수형이 있냐 비사이드는 뭐고 비사이드는 뭔지 그 소녀가 미소짓는다 시제는 현재죠 내 남동생은 수영을 아주 잘한다 시제는 현재죠 팩트니까 남동생에 대한 사실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너 7시 내가 알람을 해놔야되겠다 7시 알람 네 오후 7시 알람을 설정하여 좋아 그 다음에 2형식 문장으로 갑니다 자 2형식 문장 시크릿제시가 2형식 문장은 이렇게 했어 1형식 또는 2형식 문장은 1형식 또는 3형식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기도 해 어 근데 얘는 뭐가 뭐되거나 것이 거시다 되는 무슨 보호 명사보호가 있거나 또는 뭐가 뭐되는 어떠니 어떻다 되는 형용사보호가 있는데 그렇다면 거스 거시다 만들어주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마법의 장치가 바로 누구죠 비동사죠 비동사죠 그쵸 그러면 2형식 문장을 만드는 대표적인 동사는 바로 뭐다 비동사 비동사죠 2형식 문장의 대표동사는 뭐다 대표동사는 비동사다 비동사의 두가지 뜻 무슨 뜻으로 사용된다 2형식일 땐 있다 라는 뜻으로써 사용될때는 몇형식 문장 만들 때 쓰이게요 4형식 1형식 문장 만들 때 쓰이겠죠 비동사가의 뜻이 비동사의 뜻이 뭐일 때 있다 라는 뜻일 때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뒤에 누구나 무엇 널 대주 있으면 넣어봐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라는 말 뒤에 누구나 무엇을 넣어보라고 나는 있다 나는 엄마 있다 이럴래 I have 아니야 그건 I am이야 I am mother 저에서도 한글로 여거를 생각하는 친구 있죠 선생님 내가 나는 엄마 있다 하잖아요 있다 라는 뜻일 때 이거 사명식 아닙니까 화장할 노릇이야 나 엄마 있다 이게 I am mother 나는 있다 뒤에 너의 재주 있으면 누구나 무엇을 넣어보라니까 나는 있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이것밖에 못 넣어요 나는 있다 어디 있는데 내 방에 있다 언제 있다 오전에 있다 왜 있다 숙제하려고 있다 어떻게 있다 누워 있다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말 뒤에 예를 들어서 흔들바위가 있다 어디 있는데 어디 집에 흔들바위 있어 소락사레이 초 언제 있는데 지금 가도 있고 내일 가도 있을 거고요 한 500년 전에도 있었을걸요 어떻게 있어 거기에 잘 모르겠어요 자연의 신비에요 왜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이따란 뜻 뒤에는 누구랑 무엇을 뭔 재주로 넣을래 니들이 어? 응? 막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침대 있어 네 방에? 네 침대 있지 누구 있어? 언니 무엇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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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어? 왜 있어 침대 언제나 했죠 어떻게 있어? 누워있죠 하하하하하 걔 나름대로 서있는걸걸? 그래요 만들어져있지 만들어져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영식으로 돌아와서 이영식을 만드는 대표 동사는 누구다? 비동사다 그때 비동사의 뜻은 이다란 뜻이다 근데 비동사 말고도 이영식 문장 만드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이영식 문장은 누가 다 로 이루어진다 야 왜냐하면 내가 보호라고 써놨지만 여러분들의 눈에는 요렇게 합쳐서 뭐로 보이면 돼? 거시다 어떻다 로 보이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끊어있기상 선생님은 보호를 따로 자르지 않습니다 보호가 있는 경우에 동사에 흡수시켜서 항상 끊어있기 했어요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챘겠지만 됐습니까? 그건 이게 합쳐서 우리말 여러분들은 한글 원어민들이고 한글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보호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뭐가 존재해? 서술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개념 속에는 뭐? 뒤에 할 수 있어 자 이때 보호는 명사나 형용사가 쓰여라고 했죠 이건 이미 설명했죠 뭐가 뭐 되거나 것이 것이다 또는 뭐가 뭐 된다 어떤이 어떻다 된다 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보호는 보호는 종류가 주격보호와 목적격보호 두개로 나뉘는데 지금 무슨격보호를 설명해줘야 되니까 주격보호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 형식에는 주격보호가 들어있으니깐 주격보호가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을 한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게 뭔데? 주어가 어떤 것이다 라고 보충 설명하네요 주어가 어떤 상태다 라고 보충 설명하네요 그래서 그는 용감한 군인이다 누가 그가 다 용감한 군인이다 족이 있다니까 족 있다니까 누가 더 칠더러니 다 알 해피다 행복하다 그래서 이 경우 he is a brave soldier 일때는 무슨 보호 a brave soldier가 무슨 보호 명사 보호 the children are happy 할때는 무슨 보호 그래서 여기에 a brave soldier를 보고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해피를 보고 보호라고 하고요 a brave soldier는 soldier라는 명사가 군인이 군인이다 그는 용감한 군인이다 soldier 알죠 brave 용감한 입니다 soldier는 군인이구요 그래서 얘는 거시 거시다 되니까 명사 보호가 사용됐고 얘는 행복하니 행복하다 되고 있으니까 형용사 보호가 사용된 문장이라고 한다 네 자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건 뭐냐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래요 너 행복해 보인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방금 전에 감각 동사의 예를 하나 들었죠 뭐가 감각 동사일 수 있다 룩이 감각 동사일 때 있다 알 수 있다 자 지금 똑같은 룩이 사용됐죠 근데 이때 지금 룩 뒤에 무슨 씨가 왔기 때문에 어떤 씨가 왔기 때문에 얘는 당당하게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저기다 또 얘를 보고 감각 동사라고 부른다고 하지만 룩앤미의 뜻은 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뜻이고 룩 뒤에 어떤 씨가 오지 않았죠 네 그래서 얘는 감각 동사라고 볼 수 없지요 됐습니까? 자 얘도 끊어있게 하면 누가 네가 어때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You look happy 됐습니까? You look cold Are you cold? 네 You look cold Are you cold? 네 I am 좋 얘가 방금 뭐라 그랬어 너 어때 보인다? 추워 보인다 그렇죠 You look cold 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바로 You look cold 바로 물어봤어 쟤한테 뭐라고 물어봤어 Are you cold? 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뭐래 Yes I am cold 라 하죠 그럼 내가 이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You are cold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You look cold You look cold You look cold You are cold 의 뜻은 얼만큼 달라 아니 하트 날린 거 아니야 됐습니까? 얼만큼 달라 요만큼 다르다고 어? 그러니까 You are cold 몇 형식? You are cold 몇 형식? 이영식 이영식 You look cold 몇 형식? 이영식 이라고 아 그래요 뜻이 얼만큼 다르다고 하트도 계속 알려줄까 조금이요 이만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만큼 할래 됐습니까?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어떤 씨가 와도 이 감각동사 자리에 이 감각동사 자리에 좀 이따가 해보겠지만 비 동사를 넣어도 어차피 뜻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어떤 씨가 사용된 문장도 여전히 여전히 이영식이다 됐습니까? 감각동사가 뭐가 있냐 감각이 우리가 몇 가지 감각기관 갖고 있죠? 와 그래? 뭐가 더 있어 오 초능력자구나 너 그렇죠 시각 시각 청각 미각 미각 후각 촉각 촉각 또 뭐 있는데 시각 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관련된 동사들을 보고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표현하는 건 뭐 어때 보인다 아 어때 어떻게 됐사운즈 굿 이런 거 있죠 이 형식이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 케이크 스멜스 굿 이 형식이었어 네 먹어봤어 더 케이크 테이스트 굿 어 결국 더 케이크 이즈 굿 어 더 케이크 스멜스 굿 하길래 더 케이크 먹어봤더니 테이스트 굿이야 네 그 친구가 How was the cake 이라고 물어봤어 어 더 케이크 이즈 굿 에? 네 지금 방금 뭐 왔어 더 케이크 스멜스 굿이나 더 케이크 테이스트 굿이나 더 케이크 이즈 굿이나 더 케이크 이즈 굿이나 전부 뜻이 얼만큼 달라 더 케이크 그래서 다 며정식이야 이영식 이영식 이영식이라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feel도 그렇고요 feel 조심해야 될 거 오해하지 마세요 터치의 뜻은 뭐고 만지다 만지다 애는 감각동사가 아니야 터치하면 내가 뭐 할 수 있게 돼 feel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터치는 감각동사가 아닙니다 feel이 감각동사지 터치는 어떤 행위야 물론 터치의 뜻이 뭐 감동시키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어쨌든 만지다라는 뜻일 때는 감각동사 아니야 그래도 돼? May I? May I? 터치 마이 바디라매 No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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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Amy looks sad today 하고 싶은 말은 Amy가 오늘 슬퍼 보인대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Amy한테 갔어 가서 뭐라고 물어보게 You look sad Are you sad? 라고 묻겠지 네 그쵸 Amy looks sad today Amy looks sad today Amy looks sad today 얘가 가가지고 Are you sad? 라고 물어봤어 에이미가 뭐라고 그랬을 가능성 80% Yes I am Yes I am 이라고 했어 그럼 걔가 나한테 와서 뭘 오면서 뭐라고 할까? She is sad She is sad 우리 말로 해석을 할거야 Amy는 오늘 에이미는 오늘 에이미는 오늘 슬프게 보인다 에이미는 오늘 슬프게 보인다 에이미는 오늘 슬프게 노래한다 다 그것도 만들어 볼까? 누가 에이미가 언제 오늘 어찌 다 누가다 붙여서 누가다 에이미 에이미 싱스 에이미 사이드 다는 순간 틀리는거죠 에이미 갑작스ástico gut 에이미 안 에이미 에이미가 이번에 눈물을 줄줄 짜는 그쵸 발라드한 곡을 냈어 그쵸 막 들으면 막 사람들 에이밀한 가수가 있는데 아 막 뭐 탁 듣자마자 사람들이 막 눈물나게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 그쵸? 그래서 이제 곡을 써가지고 엄청 히트했어 그쵸? 오늘 이제 첫 무대 하는 날이야 오늘 로또에 당첨됐어 그래서 오늘 올라가서 이제 그 슬프게 불러야 될 노래를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막 불렀어 그치? 그럼 돼? 안떵나 오케이 에이미 싱즈 새들리 투데이 해야되는 이유 자 에이미는 오늘 슬프게 보인다 에이미는 오늘 슬프게 노래한다 자 여기에는 슬프게인데 새들고 여기는 슬프게인데 새들리인 이유를 누가 좀 얘기 좀 해달라니까 에이미는 오늘 슬프게 보인다 자 여러분들 그 뭐야 폰으로 네이버 사전 들어가서 슬픈 검색 영어 단어 찾는 거 나오잖아 슬픈 검색하면 당연히구나 슬프게 검색하면 뭐 나올 거 같아? 새들리가 당연히 나옵니다 왜? 슬프는 형용사고 슬프게는 부사니까? 형용사형은 새들리니까? 형용사형은 새들리니까? 형용사형은 새들리니까? 첫 번째 이유 여기에 이 자리에 오는 단어 이 자리에 오는 단어가 하는 일은 어찌 보이는 거야? 에이미의 상태를 해결하는 거야 상태 그쵸 어떤 명사의 후에 대한 대답의 상태로 후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야? 아 저요 너 누구야? 어? 너 누구야? 뭘 이유 넌 누구냐고 넌 누군데 아 배준호 아 배준호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 이놈씨 이놈씨의 상태를 설명하고 무슨 시? 어떤 시? 근데 에이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어찌 노래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찌 노래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슬픈 반란을 와서 어찌 노래 부르고 있어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얘를 그래서 얘는 부사죠 부사가 하는 일은 몇 가지? 세 가지 어찌하다 어찌 어떤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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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다 그래서 우리만 해석만 보고 영어 단어를 골라면 안 된다고요 에이미 룩스 새드 투데이니까 에이미 이즈 새드 투데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에이미 이즈 새드 투데이야 에이미 이즈 새드야 에이미 이즈 새드야 에이미 이즈 새드가 맞으니까 에이미 룩스 새드가 맞는 거고 둘 다 이 형식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따구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우리만 해석 따라 하면 안 된다고 The song sounds beautiful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그 노래는 아름답게 들린다죠 그 노래 아름답게 들려 됐습니까? 아름다운 아름답게 그런데 이 자리에 뷰리플리 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The song sounds beautiful 이면 The song is beautiful 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이 형식이라고요 됐습니까? 초콜렛 테이스트 bitter and sweet bitter 이런 빌어먹을 bitter bitter 뭐? b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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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당연하다 아 하다씨구나 어 초콜릿이 쓰다고요 야 너 카카오 99% 안 먹어봤어? 아니 어 그 겁나 먹고 싶지 않아요 어 겁나 빌어먹을 맛이지 그치 이런 빌어먹을 인생의 빌어먹을 맛 그렇죠 인생의 빌어먹을 맛 쓴맛 bitter 내가 지금 bitter 쓴 이라 뜻이라고 잘 외우라고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네 이런 빌어먹을 이런 빌어먹을 됐습니까? 약 먹으면서 이런 빌어먹을 하면 되겠죠 예 bitter 됐습니까? 이게 혹시 배러로 보이는 건 아니지? 아 오케이 오케이 초콜렛 테이스트 bitter as sweet 초콜렛은 초콜렛은 쓰고 달콤한 맛이 난다 쓴맛도 나고 단맛도 난다 오케이 야 중풍 왔냐? 요시키야? 잠이 나 그만 던지죠 어? 안 던지지 창 던지기 연습하면 되냐? 창 던지기 연습하면 되냐? 그면 초콜렛 테이스트 bitter and sweet 이면 초콜렛 is bitter and sweet 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이 형식이고 여기 나오는 look, sound, taste 그리고 feel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감각동사 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네요 감각동사 뒤에 뭐가 오는거? 것이 오는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는 어떤 것 보인다야 어떤 것 같아 보인다야 멋 같아 보인다고 해야 되겠죠 멋 같다 명사하면 무엇 줄여서 무엇이죠 넌 멋 같아 보인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 뭐가 필요하다 라이크가 필요하다 라이크 좋아하도 아니야? 죽을래? 됐습니까? 그래서 she looks like an angel 하면 그녀는 멋 같아 보인다 천사 천사 같아 보인다 그래서 은의 angel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게 what does she look like? 그면 like an angel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게 그렇지 how does she look? 그녀는 어때 보이니 like an angel 했듯이 멋 같은 멋 같은 천사 같은 이 덩어리 무슨 시덩어리야? 어떤 시덩어리죠? 내가 전치사가 붙어있는 명사는 된다고 했죠? 현재 시각은 네 그렇죠? 네 하나 빠져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들도 지금 이제 내가 내가 아니고 이 책이 지금 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이 형식 문장을 만드는 대표 동사는 대표 동사는 대표 동사는 대표 동사는 비 동사라고 설명하는 파트가 있었고 근데 비 동사의 뜻이 뜻을 얼만큼 바꿔서 요만큼 바꿔서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와도 여전히 이 형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뭐가 빠져있냐면요 이게 빠져있어요 그래프다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히터를 켰죠? 그렇죠? 히터를 안 켰을 때는 뭐 이랬겠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 쭉 있었겠죠? 근데 히터를 켜니까 זה는 뭐 핫 까진 아니고 이렇게 되죠? 그쵸? It gets warm lx It IS warm lx 그냥 뭐 거의 비슷한 말이야 다른 말이야 비슷한 말이죠? it gets warm 이면 IT IS WARM 이라고 말할 수도 sob 그래서 얘도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은 이 형식이다 자 그래서 룩뒤에 어떤씨 하듯이 내가 자꾸 뭐 뒤에 무슨씨라고 얘기했었죠 뭐 get 뒤에 어떤씨 오는 이 문장 이거 몇형식이다? 2형식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하면 get도 있고 애친구들 불러내야지 get도 있고 또 그렇지 it turns warm 점점 따뜻해진다 또 it grows warm 점점 따뜻해진다 또 it becomes warm 전부다 it is warm이면 이런 느낌인데 it gets warm, it turns warm, it grows warm, it becomes warm은 점점 변화되는 느낌인데 얘들도 전부다 결국은 it is warm하고 얼만큼 뜻이 달라? 요만큼 뜻이 다르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뭐다? 2형식이다 아우 기다려 it gets warm, it turns warm, it grows warm, it becomes warm it is warm 에서 전부 파생돼 나온 녀석들이다 그래서 얘들도 2형식이다 이게 이게 21형식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운야 미 어 뭐 수เร 어 너도 철파인데? 나도